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LA 카운티에서 현 수준의 자택격리 행정명령이 7, 8월까지 이어질 것이란 소문이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부터 전하며 시작합니다. LA 카운티 세이퍼렛 홈 행정명령이 3개월 더 유지될 것이다. 보건국 수장의 발언에 비롯된 이 내용은 결론부터 말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행정명령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에 나온 LA타임스 기사입니다. LA 카운티가 행정명령을 3개월 더 연장한다는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바바라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의 말을 인용했는데 지금의 수준의 행정명령을 3개월 더 연장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낳았습니다. 급기야 LA 카운티 당국이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는 자택대기 명령 완화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행정명령을 연장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바바라페러 보건국장은 오는 15일까지 행정명령의 연장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연장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내용을 호도해 주민들의 충격과 우려 등 혼란을 야기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바거 슈퍼바이저는 LA 카운티의 중점 논의사항은 자택대기 행정명령 등 각종 제안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LA시도 곧바로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에리카세티 LA시장은 안전한 정상화를 강조하며 자택대기 행정명령은 점진적으로 수정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강도 높은 현 수준의 행정명령이 7월에서 8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행정명령이 유지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시나 카운티 당국 모두 점진적으로 또 연장이 아닌 단계적인 완화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